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상 만개의 전략 장혜진입니다. 자, 또 한 열흘쯤 지났습니다. 지난 퀘스트로 여러분들에게 아, 공부를 시작했는데, 겨울받아 공부를 시작했는데 아직도 오답도 안하고 있니? 뭐 이런 오답 매주 해라, 그리고 매주 시험쳐라 시험지 네가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세 번째 수능 나침반, 수능 학습법에 대한 안내를 드렸는데 오늘은, 오늘은 그 후에 우리 학생들이 질문을 꽤 많이 해요. 현장에서도 심지어 하고, 온라인 게시판으로도 하면서 어떡해요? 시험지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고요. 오답을 못하겠어, 이건 안 돼. 개념 공부 시즌이라도 문제를 풀 테니까 꼭 다시 풀어봐야 되는 문제를 확실하게 좀 선별해서 오답을 하라 그랬죠, 그죠? 틀린 문항은 물론이거니와 자, 그래서 오늘은 안 되면 떠먹여주자, 뭐 이런 마인드로서 선생님이 네 번째 수능 나침반 주제를 뽑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 4주차 접어들고 있을 텐데 힘내야 돼. 방학 막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 사실. 2월달 라이브하게 이렇게 흐트러질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다시 힘냅시다. 선생님 알려줄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시험지를 그냥 만들어줄게요. 아, 정말 애쓴다 했어, 그지? 시험지 그냥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방법을 잘 모른다 하니까 선생님 그냥 표준 포맷으로 하나 만들어주고 여러분이 그냥 따라 하시라고. 그래서 주차별로 진도가 선생님이랑 좀 다를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니, 내가? 하지만 선생님은 선생님의 스케줄에 맞게 시험지를 만들어서 진학원까지 해줄게, 그냥 진학원까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학습 진도에 맞춰서 하나씩 해보고 내 거 새로 만들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시험지를 만들어주마. 자, 할 수 있다니까. 지금쯤 1월 초에 공부 시작할 때 그 파릇파릇했던 그 열이 그런 어떤 컨디션 의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무뎌져 있을 거예요. 달아 있을 거고 선생님도 막 표정 봐. 강의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살았잖아요. 그렇죠, 벌써? 벌써 1년 애니저기 다 쓴 것 같아. 근데 계속 가는 거야, 그냥. 멈추면 안 되고요. 중간에 내가 약간 지쳐있는 듯 보여요. 그러면 또 가는 거야. 여기서 쉬었다 가는 게 아니라 또 그냥 가는 거야. 왜냐하면 장기전이기 때문에 일단 걷는 게 중요해. 등산하는데 가다가 안 가면 그냥 하산해야 돼. 그게 아니라 계속 가야 돼. 그러면 다리가 신경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무식적으로 막 가요. 그러다가 어느 능선에서 산바람을 탁 만났을 때 야, 올라오길 잘했다. 정상 아직 안 가도 그런 거 느낄 수 있거든. 그럼 또 가는 거야. 알겠지? 6평이 그렇게 될 수 있고 3월 학평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능선에서 만나는 그 산될바람이 3월 학평이 되기를. 첫째요. 기출. 개념 퇴제 핀포인트. 이건 기출. 개념 퇴제는 선생님 개념 강의. 실전 개념 강의예요. 그리고 핀포인트 테스트는 현장에서 진행하는 수업에 매주차 시행하는 시험이에요. 핀포인트 테스트는 8문항 정도로 돼 있는데 이 3개의 소스에서 이번 주에 이건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선생님이 선별해가지고 만들어줄게. 10문항만 뽑을게요. 10문항짜리 테스트지를 올려줄게요. 알겠죠? 그걸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시간 제거 풀어봅니다. 10문항이니까 적절한 시간은 선생님 생각에는 25분 정도? 가장 적절해 보여요. 아니면 조금 길게 잡을래요? 라고 하면 변별력 문항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이러지 않을 테니까 30분까지. 35분까지. 35분까지 할 수도 있겠다. 시간 제거 한번 해보시고 항상 얘기하지만 한번 시간 제거 풀고 시간이 더 있었으면 한번 풀만한 게 더 있는데 라면 시간을 한 15분 정도 더 줘도 돼요. 근데 한번 끊고 다시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이번 주에 필수문항들을 좀 풀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보고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공부했는데 선생님이 시험 문제 이런 걸 냈네? 그럼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을 스스로 점검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언제 업로드 할 거냐면 매주 금요일 업로드 할게요. 매주 금요일 날 업로드를 할 테니까 언제부터 하겠어요? 그러면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내일 모레부터 날짜는 26일이네. 1월 1월 26일부터 업로드를 할 테니까 개념 시즌만 할 겁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개념 시즌 때 2월까지는 해드릴게요. 2월까지는 무조건 해드리고 그 이후는 필요함을 하되 또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2월까지는 해드릴게요. 지나간 것도 해준다. 하는 이유는 이게 만능이라서가 아니라 10개 뽑는 게 뭐 대단하겠어. 하지만 이런 걸 꼭 다시 봤으면 하는 혹시 맞았니? 라는 걸 묻고 싶은 걸로 하는 거니까 생각을 그렇게 좀 해주시고 세 번째는 이거 하는 이유가 이거야.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직접 하라고요. 직접 할 수 있다니까. 진짜로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난 텍스트들로 해도 괜찮아. 겨울방에 했던 개념 시즌의 텍스트로 내가 3, 4월 공부할 때 또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꼭 스스로 이제 자 이제 내가 이렇게 떠먹여주면 여러분들은 어? 선생님 고마워요. 이제 제가 혼자 걸어갈게요. 아장아장 뭐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 어디에다 업로드 할 거냐 알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업로드는 여기다 할게요. 어? 잠깐 여기 누구야? 쌤 페이지인데 다른데 말고 여기 있습니다. 맨날 헤매더라고 공개 자료실에 가면 학습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여기 탁 들어가시면 매주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해설지 다 붙어있어요. 강의가 개념 테지에 몇 변이다 이런 게 필요한 건 써줄 테니까 혹시 근데 모든 문항을 핀포인트 했을 때는 강의 안 찍거든? 그러니까 모든 문항 강의를 찍어줄게. 이거는 선생님이 해줄 수 없고 대신 해설지는 다 넣어주고 있는 강의는 좌표는 찍어줄게. 알겠지? 요 정도 해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왜냐 우리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거지 못하는 걸 하라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남들은 켜켜이 쌓아놓고 미루고 이러다가 그냥 치워버릴지도 모르는 이러한 나의 학습을 매주 점검하는 현명한 학습을 하자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고 사진이 비교가 되네 이렇게 쌩쌩했던 선생도 지금 상당히 사갔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많이 지쳐가고 겨울 방학이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제 약간씩 의심이 될지도 모르는 요 타이밍에 다시 한번 또 힘내서 더 가보자 라는 취지로 네 번째 수능 나침반 캐스터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테스트 열심히 치시고요. 나중에 또 만납시다.